전동 휠체어를 함께 타고 가던 장애인 아들과 어머니가 택시에 치어 어머니는 숨지고 아들은 크게 다쳤습니다. 밤늦게 청소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어머니를 마중 나갔다가 사고를 당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KNN 박명선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택시가 빠른 속도로 도로를 달립니다. 전동 휠체어를 타고 가던 모자를 발견하지 못한 택시 운전자가 휠체어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전동 휠체어에는 장애인 44살 손모 씨와 어머니 67살 이모 씨가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어머니 이 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고 아들은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밤늦게 청소 일을 마치고 퇴근하는 어머니를 아들이 마중 나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들은 지체장애 5급, 어머니는 청각장애 4급으로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인 수당으로 생계를 유지해오다 이 같은 사고를 당해 주변에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청각 4급 장애인이시고 아드님은 지체장애로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기초수급자로 보호 중인데 새벽에 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해가지고 저희가 구청에 긴급지원으로.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 CCTV를 확보하고 택시 운전자가 전방주시 의무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KN-03 KNN KNBN